1-3 알루, 1번 타자 정근우에게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정근우. 오른쪽으로 밀어, 고우 액수! 앞에 떨어지는 타이로 황으로 경기를 끝내는 팀! 하은화, 이글스 최종 스코어 5대 4! 이번 시리즈를 독식함과 동시에 이제 하은화는 두산과의 승부. 이번 시즌 8승 8패로 균형을 맞춘 채 최종전을 정리합니다. 결국 마지막 히어로는 한화, 이글스의 정근우였습니다.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